안녕하세요 저는 청춘 올림픽에서 내 화살을 트러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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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노렸어 너를 슛 슛 슛 여러분의 심장에 화살을 명등시킨 금메달리스트 이수민입니다 여러분이 제 매력에 빠져드실 수 있게 화살을 한번 쏴볼게요 애교가 나왔네요 여러분 오늘 나 소개하러 왔는데 지금 다른 사람 영상보면 나 너무 똑똑해 마지막 화살도 빨리 쏴보겠습니다 2배속 댄스가 나왔네요 저 아이돌파 이수민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 끝